후아 이거 해야지 또 어디 보자 여기야 뭐 아 맞아 앉아서 무릎 당기기! 좋아, 움직이자! 숨을 내쉬면서 뚫어 당기자! 좋아! 굉장해! 좋았어! 잘했어! 엄청났네? 좋았어! 좋아, 좋아!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움직임 좋아! 오케이! 대단해! 좋았어! 완벽해! 좋아, 좋아! 최고야! 오케이! 바로 그거야! 잘했어! 눈 부셔! 좋아! 좋아, 좋아! 훌륭해! 좋아, 좋아! 잘했어! 굉장해! 좋아! 나이스! 오케이! 잘했어! 앞으로 다섯 번! 잘했어! 좋아, 좋아! 앞으로 세 번! 좋아, 좋아! 완벽해! 좋아, 좋아! 최고야! 마지막 두 번! 좋았어! 잘해냈어! 플랭크 엉덩이 들기! 아... 안 보여요, 또! 제작전 세 번에 흐흑! 자 가자! 기도할 수 있어! 좋아! 훌륭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았어! 움직임 좋아! 오케이! 앞으로 20분! 좋았어! 눈부셔! 잘했어! 대단해! 오케이! 엄청났네! 오케이! 바로 그거야! 오케이! 굉장해! 좋아! 최고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엄청난데? 오케이! 훌륭해! 좋았어! 앞으로 10번!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대단해! 잘했어! 바로 그거야! 좋아 좋아! 움직임 좋아! 잘했어! 앞으로 5번! 좋아! 완벽해! 좋았어! 앞으로 3번! 잘했어! 잘했어! 눈부셔! 좋았어! 최고야! 마지막 3번! 오케이! 잘해냈어! 레그 레이즈! 좋아! 좋아! 움직이자! 여유가 되면 바닥에서 발을 떼고 해봐! 좋아 좋아! 좋아! 대단해! 잘했어! 좋아! 대단해! 잘했어! 좋아! 대단해! 오케이! 바로 그거야! 잘했어!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굉장해! 잘했어! 완벽해! 오케이! 나이스! 좋아 좋아! 엄청난데? 오케이! 잘했어! 훌륭해! 좋았어! 좋았어! 움직임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다섯 번!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앞으로 세 번! 잘했어!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오케이! 최고야! 마지막 두 번! 나이스! 잘 해냈어! 포워드 푸쉬!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조개! 왠지! 알겠지! 좋아좋아! 눈부셔! 좋았어! 대단해! 좋아! 완벽해! 오케이! 잘했어! 훌륭해! 잘했어! 좋아좋아! 좋아! 최고야! 좋아! 오케이! 바로 그거야! 좋아좋아! 좋았어!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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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번! 좋아좋아! 눈부셔! 잘했어! 앞으로 3번! 좋아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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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3번! 오케이! 잘해냈어! 보수자세! 천천히 내려가자! 천천히 제자리로! 후워를 달려나는 동작이야! 앞으로 10번! 입 extend, 10번! 계속 Consideration 손ки가 좋아좋아! 훌륭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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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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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펴ного 를 돌렸어요 크로스. 그래서 거대한 점을 받은 점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으로 다섯 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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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완벽해, 복근 가드! 팔이 아닌 복부에 힘을 줘! 운이 좋았어! 스킬을 선택해서 공격해! 러시안 트위스트! 잘 못하네요! 적극이 너무 좋아요! CDG는 다섯 번째 가려진 용어가 있다. 2,5 있습니다. 이 쉬스 마이크를 기다려보면서 장마일 간점이 찾기에는 2,5, 1,0은 2,0의 부담을 전작합니다. 2,5, 1,0은 3,0은 1,0은 5,0은 5,0은 5.52. 잘 받아봤어! 왼쪽! 오른쪽! 아무도 20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정말 잘했어! 아, 좋아! 아, 좋아! 핫! 흥! 털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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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